한편 올해도 5.18 민주 묘지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참배객들이 찾아와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집을 나가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양동초등학교 1학년 이창현 군의 어머니가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아들이 좋아했던 요구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에도 이창현 군과 같은 이름을 가진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이창현 군의 유족은 5.18 행방불명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유족과 추모객들은 국립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국신학대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80년 5월 27일 전남 도청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유동훈 열사의 유족은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빠진 윤대통령의 기념사를 다시금 아쉬워했습니다.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좀 잘 추동해 나가는데 끌고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기념식장에는 해외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외국인들도 찾아 광주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윤상원 열사 묘비 앞에서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 차례 불렀습니다. 한편 오늘 기념식장에는 헌혈 요고생 고 박금희 양을 조명하면서 다른 희생자인 고 박현숙 양의 사진을 잘못 사용했는데 국가본부는 제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